우리 26분이 나와서 다시 언어 말씀드렸어? 나 시청이라긴 했는데 이렇게 늘지는 몰랐지 그거 왜 이렇게 안녕 늦었죠? 늦었죠? 누가 늦으래요? 누가 봐? 잠깐만요 이거 화질이 정말 좋네 진짜 좋아 화질이 진짜 좋게 나와 화질이 내 곁에 발맞춤 날 기억해 저희는 눈방 끝나고 바로 옷 갈아입고 왔어요 We are young We are young 엔딩요정 귀요미였대요 용이랑 되게 바빠서 한걸 했잖아 응 용이가 형 저는 이거 할테니까 형 이거 해주면 안돼요 그래 승훈이 곰팡했다나? 저 곰팡한게 아니라서 저 오늘 무대에서 이거 한거거든요 응 근데 승훈이 곰팡으로 하시더라구요 왜 이렇게 했다고? 이거 하트 이렇게 한건데 아 그러네 이게 좀 이렇게 떼지면 그렇게 보고 V에 폰 바꿨어? 아래요 워리거랑 똑같아요 아 맞으라고 승훈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팔장 비즈팔장 흘리감한 느낌? 아뇨 이거 픽스 분이 주신건데요 L recommendations 오늘 일정이 있으시나요? 아뇨 오늘은 은방으로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 머릿속에 너무 빠지지 않았어요? 염색해요 마지막 염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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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헤어의 아무래도 염색 말씀 permitir 하죠 곰 5호 티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곰돌이를 1,2,3,4,5 6마리 뵙고 왔어요. 한 마리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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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곰돌이 6마리 뵙고 왔습니다. 대박이네. 항상 해요. 저는 평소와 같이 반팔티,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그리고 랩스 앤경입니다. 바로 노래하죠. 얘기 좀 하다 하면 되죠. 그래요? 그리고 앤피디님 저희 이렇게 보셨어요. 감사해요. 유가액. 이런 굿즈까지 만들 수 진짜 너무 상상도 못해서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액 그립척. 티라액 가야죠. 이제. 다음에 티라액. 아니 유가액 시즌 투어 갑시다. 굿즈도 되게 단단해요. 비싼 건가 봐요. 그리고 잘 붙고 잘 떼지는 그립톡이에요. 케이스에. 맞아. 왜 이렇게 그런 의심적인 표정. 아니야. 나도 몇 번 떼졌어. 어때요? 귀여워요? 뭐야? 뭐야? 줘요? 저의 눈을 찐질나. 저의 눈을 찐질나. 너는 또, 눈을 찐질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왔네 목걸이도 공풀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어 뭐 1 2 3 4 5 6 어 6마리 했었는데 이거 소개 안해졌네 근데 이 친구도 공들이에요 여긴 이병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요 여기도 있네 어 그러네 둘 둘이 더 있네 둘 둘이 어딨어 그냥 하나 하나 둘 어 여기 두 마리 다 있어요 그럼 오늘 제 몸엔 총 8마리 으 어 아 으 야 아 어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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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요 뭐예요? 지리 선배님의 블랙 불러주세요 카톡을 하면 시켜야겠다 어? 아니 나 안 불러줘요 뭐? 원래 그래요 저 3개 쓰고 있을게요 끝까지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시간부터 한 번은 just like that 그 만남은 유비를 깨우수고 피깔한 손을 보아 down 왜 이럴까 내 미소로 뛰어난 거 마치만 말투는 패러서고 갈수록 가난하고 담아배 가끔씩 담아 가리셔오는 것 같아 그 만남은 사랑해 보면 운명이 순 어우 싫어 이제 너가 전하게 놀 어느 순간 우릴 들이거지 끝까지 가다랄 빛에서 생긴 걸 몰라서 가다랄 빛에서 생긴 걸 몰라서 영어갈 거처럼 사랑해 난 널 속하려 지 그 손에 컨디션 나처럼 차가운 순간의 눈과 순간의 눈과 가사를 잘 보면 매아오리 가야밤에 매아오리 가야밤에 오늘은 팔을 먹어야겠구나 팔을 먹어야겠다 팔을 먹어야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소스, 오리지널, 고소한, 달콤한 플레이 오리지널 다 소스 소스 오케이, 여기 가자 찍힙니다 시켰지 밥 시키고 왔어요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 거 같아 yef 으어우 으üs 네, 너희들 너희들 나희들 세 печ기 안에서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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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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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픽스 분들 듣고 싶은 거 바람으로도 돼 다시 내게 다가올게 말야 눈은 변하지만 저 바람이 두려워 난 어쩌나 I'm thinking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I'm thinking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You're way, yeah, baby, no way 나를 더 외면해, 왜, yeah, 부모님 기자가 왜, yeah 우린 마치게 하고 왈증이 형과 좋은 기분이야 우린 이겨져야, 우린 이제야야, 나이야 그러더라는 걸 찾아가 멍청한 놈이니까 뭐 트랙? 진짜 내가 나도 생각할게 왜? 고마워 고마워 네, 내 프레기스트에서 한번 찾아볼게 싸우는데 헷갈리던데 발동 불의 색, 불의 색 ёт 모란색, 빛에 눈을 청소하러 모eneca 비어 버ure 밖의 꽃 느리게 짓 후추 후추 무대 sunt 성경과 비해 생명할 거냐 오케이 에너지 벌칙을 불러요 진한 발걸음을 내지만 가려한 널 지척하게 얻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고려진 너만 신고가 되면 되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이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위험한 동그라미 위험한 동그라미들 유지 진한 발걸음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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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제 눈물이 깼어 가피 샛날을 보냐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잠깐 쉴 때나 그럴 때 엄청 흥얼거리고 있어요 틀어줘요? 아니요 그래 저는 한턴 쉴 거예요 1절 불러줘요 1절 불러줘요 어우 이거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은 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돈을 빗자마자 말해준다 넌 생각이 너만 해보는 거야 사랑은 다 말해준다 넌 사랑은 다 말해준다 넌 눈빛 널 불러줬던 네 목소리 사랑은 다 말해준다 넌 사랑은 다 말해준다 넌 사랑은 다 말해준다 사랑은 다 말해준다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딱 완전 높은 그것도 아니고 딱 중간 거기서 어려워요 완전 그때 라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진짜 AI였어 맞아 소름 돋았어 진짜 네 나 뿌리도 짱 많이 들었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염색하고 끝났다 넌 그렇게 말해준다 오래전 날이 마위의 생긴 일곱 게임필을 지운 내 품에 시원한 곳에 편세 더 부연뿐인 애매시니스 I'm on it 후회할 비용은 없잖아 비대한 비서는 이거 세워질 때 Hey Hey 내 것이 넌 우린 왜 이거 형이 쓴 거였나요? 아뇨 아 괜찮아요 라스트는 제가 쓴 게 아니예요 옹마마의 형이 썼었나? 어 오디션에서 자주 불렀던 거? 내가 오디션에서 내가 내가 맨날 오디션 부를 때 제가 래퍼로 오디션을 봐도 오디션에서 노래를 꼭 하나씩 시키셨어요 음 그럴 때마다 제가 불렀던 줄 알아요? 맞 내 눈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어느 선배님 받아놀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인스트로가 되어있는데 내가 아 이거 할 수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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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의 좋은 장르 이걸 인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벗겨질 테치 아니면 안녕 네 약간 반기죠 안녕하세요 열 열 열 여덟살 이명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네 노래는 초대 곡이 있습니다 노래 곡이 있습니다 네 레듬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지울 수 없으니 내 눈물 보아서 아름다워 이거 하다 너의 사랑이 아니 그래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놓쳐야겠다고 잊혀지지 않은 걸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에 갇힌 하늘에 닿으면 아직 난 기다려야겠죠 내게로 난 잊을 거에 또 널 모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도 준비한 경험으로 그럴 땐 뭐 불러 썼어요? 할 땐 응급실을 보러 왔죠 응급실 한국도요 안 돼서 할 생각 래퍼라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지 말고 있는 것 다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고 합격할지 말지 한번 뽑아볼게요 백성현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가사 가사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손쉽혀 잘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젠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거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도 깨먹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마 열심히 잘 먹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주신 모습에 불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곡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거 어떤 노래 듣는 줄 알아? 뭐요? 자장래 뭐라고요? 자장래 그때 가사가 완전 볶은거에요 하지마 첫 가사가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내가 올라왔네 이 무대 위 Yes, I'm back 그 시절에 갑자기 나갔지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내게 올라와 내 이 무대 위 Yes, I'm back 이런 모습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하늘같은 선배를 뒤로 안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Bad Dream 방문이 버튼은 It's all just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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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Bad Dream Bad Dream 진짜 좋아요 그쵸? It's all just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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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두그두그 뱀 두그그 뱀 두그그 뱀 두그그 뱀 두그그 뱀 손이 화장실을 봐가지고 와이파이가 끊겼다 제 걸로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 잠시만 예술 배고파 배고파 좋아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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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원의 겹치 다섯 원의 겹치 빈 빈 빈 끝 빈 빈 끝 낳이 피꾸던 호주를 펼쳐준 영원 알것 같은 또enson 그 Enc transform 뮤직비디오 무드리 Indian I'm here for you, and I have your truth When you're feeling down, I'll leave you from the ground Don't you worry,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can I? Don't you worry, I'll leave you from the ground 아 여기 아까 매니큐어 칠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무슨 색이에요? 노란? 이게 폴리스도맥 캠페인이 검정색으로 하면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노란색 발랐다가 안 마른데 건드려가지고 같은 썸만 하지 말라야돼요 그러면 근데 블루가 없애요? V0인데 어 그렇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블루가 없었거지 상기트템 상기트템 지도하니 쉐어로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뒤돌아서 만장기를 다시 자르라고 하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 하자 상기트템 저는 그러면 한 곡 부르고 이만 말씀 드렸어요? 아뇨 저는 작업실에 가서 뭘 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거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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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바이브 써요? 응 형 멜론 안 됐어요? 아뇨 아 진짜요? 네 바이브 업데이트 된 거 알아요? 이거? 어 어 음 아뇨 아 최근에 바이브 쓰다가 멜론을 바꿨다가 다시 또 바이브로 왔어요? 어 이걸로 했을 거든지 한 번? 응 그치 샌 랩 샌 랩 샌 랩 샌 랩 샌 랩 샌 랩 샌 랩 그거 부르세요? 오프 온 오프 아티스트님 골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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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다 응 골드가 지나갔지 근데 내 걸로 들어야 돼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고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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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고른색 호 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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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a doggy girl, don't say You know it's better than Never go the end 요즘 애들은 너무 비슷해 그런 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Can you feel it? 이거 완전히 rock this shit 완전 없는 재미없는 나이 다오 내게 왜 자꾸 말 걸어 난 잘해 너와 남의 순간이 새로워 내 기분 Good that I'm good Okay, 그래 무슨 가르치? 너는 꿀떡게 나둘게 너와 다른 나랑의 수립하기에 하늘 나를 아주 꿈꾸려 멀어진 야자수 안에 떨어지는 갈들과 I'm getting one, ain't so jealous We won, we won, we won, we won We won, we won, we won, we won 아무도 없는 내 원고스로 떠나 눈치 볼 거 없더니 내 맘 더 좋아 I ain't 너 우리 지는 하늘의 색깔은 S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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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번거리와 미래는 S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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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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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If we're s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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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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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놀래 We'll be alright 에이으틱 저는 가, 가 보충해요 더 왔어? 아니 왜 저기 올까요? 가서 작업 잘해요 네 좀 이따가 또 품에에서 만나요 고니버스 오늘 품에 안 되면 되세요 왜? 볼래요? 뻥이 이따 고니버스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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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이제 바이바이 푸린 너의 선은 하늘이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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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늘 비염 때문에 조금 그 뭐지 힘들어 보이네 확실히 이게 가을 되거나 봄 될 때 비염이 진짜 심하다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했었어요 했어요 응? 했었어요 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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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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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왔나? 나 지금?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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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하늘은 비염이 날아오는데 별명이 돼 너와 함께 미순되면 Baby 시간이 멈춰버린 맘에 원해 Oh girl we are so we are we are we are 이 눈 앞엔 감정 우원해 내 앞에서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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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닿고 내 눈 밤에 내려와 밤에 밤에 우리 젊은 가게 저는 밤이 새도록 I'll be my baby I'll be I'll be my baby I'll be I'll be my baby I'll be You're my baby I'll be I'll be my baby 이 노래 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이 노래도 커버에서 우린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어우 금방 소리 약간 욕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안경 쓴 겁니다 혹시 이상하게 보셨을까봐 어 죄송해요 마이크를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겁니다 네 아 요즘 언제더라 편석이랑 이 노래 그 그 아라 티비에서 불려다가 뭐 불렀었어 오랜만에 잊어 있네 이거 뭐 자주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자주 불렀던 것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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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좀 갔다 올까요? 아직 날이 안 어두워져서 밥이 안 오네 왜 안 오지? 옥상이나 한 번 갔다 올까요 우리? edd CT 빨간색 Thats poop 여기 오랜만에 오네 벌레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붉은색 푸른색 이걸 어디다 두지? 여기 좀 떨어지진 않겠지? 여기서 오는 듯이 여기 옥상 딱 걸친 듯이 쭉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질 것 같아 쭉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 가을 공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CCTV 그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 그 그 뭐야 옛날 그 서바이벌 했을 때 그거 같은데? 그 뭐라 하더라? 무슨 캠이라 했는데 아무튼 그거 같네 배고파요 밥이 오면 잠깐만요 밥이 아직 보고 있어요 배민 번쩍 배달로 시키면 자전거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고 있어서 좀 걸리나 봐요 조심히 없어요 다이어리 캠 어때요? 강아지 홈캠 느낌 강아지 홈캠 느낌 저 불러봐요 승훈 네 맞습니다 저는 23살 건강한 남성 승훈이고요 네 엄청 뽀얗게 나오네 이렇게 뽀얗지 않습니다 저는 살짝 저는 살짝 살짝 아니에요 저는 뽀얗지 않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해도? 머리가 약간 색이 이상하게 빠졌다 해야 되나? 약간 좀 물으면서 핑크가 있어가지고 내일까지만 잘 이렇게 참으면 바로 이제 다시 염색하고 마지막 염색하고 이제 인하손머리도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여러분 민트머리 때도 아쉽긴 아쉬웠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긴 한데 아쉽긴 아쉬웠던 것만큼 일단 그치 내일 웨이브 내일 웨이브 부부죠? 내일 웨이브 부부죠? 머리 감을 때 무슨 색으로 물 빠져요? 지금은 잘 안 빠지고 빠져도 보이지는 않고요 내일 공연 뭐 부르냐고요? 내일 이것저것 불러요 꽤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용희가 스포츠인데 처음 보는 무대도 있다 그쵸 처음 보는 무대도 있긴 했죠 처음 보는 무대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무대도 있고 지금 보던 무대도 있고 곡 많이 몇 곡 하더라? 뭐 한국에서 열 곡 사이 아니 한국에서 뭐 여섯 곡 사이 하겠죠 여기서는 딱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 딱 틀면 딱 그 감성이 딱 맞을 거예요 좋네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 근데 맨날 품애랑 이런데서는 반말 쓰는데 V LIVE만 하면 좋은데 맨날 알아요 뭔가 V LIVE에서 반말하기 좀 어색해요 뭔가 V LIVE에서 반말하기 좀 어색해요 V LIVE에서 반말하기 좀 어색해요 그리고 V LIVE 끝나고 그거 올릴 거예요 어제 곰돌이랑 찍은 사진 있거든요 O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반말 시작! 그래 반말 시작하면 뭐 반말 해줘야지 반말이... 근데 웃긴게 반말 해달라면 존댓말 해줘요 존댓말 하면 반말 해달라 해줘요 심술쟁이 공연 아마 인기가요 끝나고 바로 있을걸요? 착장 소개 좀 다시 해줘요 완전 엠프피 패션입니다 표정 픽슬이 이상한걸로 또 스샵 할거 같은데 아무튼 곰돌이 약간 자스틴 비버 아티스트인거같은 공돌이 목걸이 하고 신발은 사실 안보일줄 알고 이걸 신고 온건데 ODD 소개를 해보려 아 노아 신곡 들었죠 웅이형이랑 같이 불렀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하라고 같이 연습하더니 신부가 있잖아 잠깐만요 계속 들어야 될까? 바이브다 아 벌레가 너무 많아 아 벌레가 너무 많아 어휴 씨 필라가 너무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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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진짜 좋다 꼬르르거려 딱 지금 날씨와 잘 어울리네 이 노래는 항상 좋아서 믿고 듣는 노래 밥은 언제 오죠? 또 송대 쪽이네 지금 분위기 맞는 노래를 딱 틀어보자면 선배님들 오늘도 저 엠카에서 무대할 때 앞에 옴닝오프 선배님들 계셔서 더 잘 불렀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계셔서 저 잘 불렀었어요 선배님들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여름이 쏟아진다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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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사하면 인사하면 어우 그렇습니다 안녕 아 시민이란거 알죠?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 재영이형같은경우 재영 선배님같은경우 어우 안녕 표진 선배님같은경우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항상 인사를 너무 밝게 잘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요? 저는 항상 인사할때 그룹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그냥 그냥 한 번에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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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따가다가 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웨이브 챌린지는 없다고 들었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뭐 또 앨범 나올 때 챌린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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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다 못나가 돼 잠깐만요 의자 꺼서 여기서만 올까요? 잠깐만요 노래 하나 잠깐만 듣고 계셔주세요 잠깐만 노래 듣고 계셔주시면 의자랑 밥을 받아올게요 세트! 세트! Here we go! Ready and action! 시작되는 계절 기다림의 끝에 되게 결정적 순간이니까 다가와 나의 크레딧 속에 나의 크레딧 속에 나의 크레딧 속에 거스 shit He are dead 아마 괜찮아도 이뻐가 될 거 같은데 다 determining už dude Let's soul Don't count 나 dodge 뒤로 아 보통 방탄소년단 강아 처음 해보는 카메라 구돈 어 뭐야? 왜 화면이 어디 보셨지? 어 뭐야? 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데? 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어떡하지? 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일단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또 꺼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중간에 또 꺼지면 거기서 마무리해야죠 만약에 또 꺼진다면 밤에 품에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방학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약간 소풍온 느낌 약간 소풍온 느낌인데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다 음 쿠쿠 떨어졌어 아 아 아 아 음 아 안경 밖에 없는데 아 아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